방송 안한지 일주일 안됐죠? 나도 맨날 찍고 싶은데 요즘 살짝 예전같이 설렘이 없어 피파에 슬슬 정이 떨어지고 있어갖고 피파 게임은 재밌는데 컨텐츠로서의 피파가 좀 이제 흥미가 좀 없어지고 내 스스로 약간 피파 맨날 카드가 하고 맨날 강화하고 살짝 회의에 빠져가 저번에 날강도 터뜨리고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GTA 할 때가 좋았다 GTA 할 때가 좋았다 구독! 알림 설정! 알지? GTA 안 깔려 있는 거 같은데? 깔려 있네 역시 락스타의 아들 지금 누구 들어와 있나? 어휴 이 인여새끼들 맨날 쳐 들어와 있고 어휴 이 인여새끼들 여보세요? 들려? 어 어 뭐하고 있었어? 나? 나 그냥 노가리 까고 있었지 아.. 할 거 없었구만? 아 할 거야 지금 무궁무진한데 뭐 있었는데? 예열 어휴 이 인여새끼들 박렘 있네 박렘 어 박렘 있네 우와 어 GTA 할래? 아 지금요? 어 당연히 해가지고 아이고 야 GTA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도 어? 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나도 그랬어 신기한 게임 진짜 나 심지어 운전 잘해 하하하하 벨트 메셨어요? 벨트 메야돼요 그건 인생 모드잖아 야 형 얼굴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아 야 이거 그대로야 우리 형 이야 아 그대로야 버스 하나 들고 와 어 버스 왔다 버스 왔다 와 야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아 이거 왜 안 날라가 이거? 아 아 오 잠깐만 이거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? 아 맞다 어떡하지? 나 돌아갈 수가 없어 얘들아 보여? 보이셨네 야 우와 나이 치욕이다 나이 치욕이다 형 빨리 들어오세요 왜 그래 형 오늘 외로워? 아니 외로운 게 아니라 갑자기 추억도 나가지고 저희 어디 가는 겁니까 선생님 출미가 마운트 칠리아드 등산했잖아 아 마운트 칠리아드 다르는 거야 지금 누가 걸고 마운트 칠리아드 정상 갑니까? 가자 가자 레이스에요 레이스 이거 먼저 올라가면 그걸 벌칙하게 좋다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대결 꼴찌 꼴찌가 치킨 사기 콜 아니 꼴찌가 어 천안까지 오는 교통기 다내기 야 박네마 가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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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at 어 잘못 샀는데 아아 그리고 아 세상에 옴닉 전쟁이야? 어 깨! 오 뭐지? 뭐야? 안 된다! 안 된다 잠깐만요! 왜 쟤X지! 살려줘 여기 미친놈이 쟤지! 니가 미친놈이지 미친놈을! 와 저기까지 다 됐어 나 웃겨 나 웃겨 나 웃겨 나 웃겨 나 웃겨 저쪽 거의 정답 다 오는데? 아 걱정하니까 그는 저 얼마나 깐 거야 야 자전거 갖고 와 엔터치 드리프트! 드리프트! 왜 견.. 견전을 왜 너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까 아 진짜 뒤에서 진짜 야 야 그냥 가자 그래 형 그냥 우리 여기서 동맹 야 오자 피해봐 어 잠깐만 야 피하네 오 야야 잠깐만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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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나이스 나이스 저 형 완전 밑에 있는데요 저 형 그냥 떠났는데 저 형 왜 마을 가있어? 저 형 그냥 떠났는데 저 형 50m 저 형 30m 개 화려해 지금이다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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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 빛빛 축제냐? 설마 뛰나 설마 뛰냐 설마 아이씨 내가 잘못 눌렀어 잠깐만 형님들 잠깐만요 형님들 아니 형님들 형님들 형님 살아갑니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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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살아갑니다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무빙이 아니라 떨어지는 중이야 하하 하하 아 하늘 높게 올라가가지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 최대한 높이 아 억 아 어디있는거야 나 안보여 나 저 위에 위에 저 하늘에 어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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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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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준비 공격 준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오옹 라카사 어디있냐 안 피는데 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뭔 소리야 안맞나 절대 안맞죠 아 야 아직 안죽었어 오 야 왈도홈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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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녀석은 우리 4초단 중 제 약재 ㅋㅋㅋㅋㅋ 오이 동네형 거기 서라 이 녀석의 길은 거기까지다 여기까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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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박사형 여기다가 또 하나 설치해봐 야 왈도쿤 학창시절 기억복행 노도당했냐 오케이 도착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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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과연 꼴찌는 오 못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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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렘이다 으악 으악 나 죽음을 택하겠다 으악 어 그러면 왈도쿤이다 그러니까 죽지마 죽기해줘 제발 죽기해줘 마무리 짓자 우리 나같이 우리 일렬로 간만에 이야 한 명씩 보내는 거야 아 그래요? 7년 전에 여기서 전부 다 나타났어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 넌 나에게 뭐 욕감을 주었어 으헤헤헤헤헤 아 김박카 빨리 이용할까? 방지 밑에서 개처럼 일어난 저희들의 7년 으악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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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싶어 오 싶어 나카사 있나 올해 구독자 20만 반드시 돌파하고 무결 컨텐츠로 군대가 나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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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höne 아니 아 아 아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왜 본다 feed 5 뭐야 아 아 아 아 05 아 아 아 집오고 100세요 구독자 30만 일어 5aps 이제 안 돼 으 저 죽었다 안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